서운 지자고 있는 내 경고에 있지? 나랑 사귈래? 일단 나랑 사귈래 여러분들 신청해면 되죠 형, 이 다음 곡은 멤버가 가이려면서 진사람이, 진사람이 2명이세요 음, 그 진사람이 더 좋게 가면 이제 라스트 오케이, 홍삼 다 넣고 있어, 지금 에이 게임해봐 아 콜라! 나 콜라 좋아해 콜라 내가 칼로리 났어 강아지 말하는 거잖아 진짜 너무 귀여워 나한테 또 고맙습니다 오 여기 진짜 큰일빨다 오 뭐야 에이 고마워요 오 오 오 오르크 때가 지금 기념도 있어야지 장민아 승희야 오르크 영상 본다 나 안 봤어 안 봤어 개소리야 진짜 안 봤어 진짜로 나 내가 본 거 아니잖아 내가 본 게 아닙니다 나도 왜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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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정오랑 꺼져나야지, 너 속도 꺼지지 않나? 이거 꺼지지? 맛도 있지? 사장님, 그 커트로만 꺼져가지고 정오랑이랑 김부기 좀 꺼지면 깜빡해 그냥 그라이 다 꺼지시면 되는 거였잖아 아니 몰라, 난 그냥 다 껐어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 응 자, 노래방 가자, 바로 옆에 코너 말고, 코너 너무 작아, 4명 다 다하게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아, 왜 이렇게 아프지? 그냥 코너 말이야 근데 너 지금 노래방 갔다가 한 시간밖에, 한 시간도 안 돼, 한 시간 정도 하잖아, 보통 동영이 동영이, 나에서 들어가야 돼요? 코너? 아, 그래도 되고 그러다 이제 두 명 봐 이제, 한 명 도망가고 막 세 명 돼서 나오고 내가 한 명만 잡고 갈게, 세 자리에 해봐 내가 두 명 자리에 줄게 앉아, 오신 거 가야 해, 뭐? 정오랑 따라와 김정지, 킨덜 자리에 키웠나? 아 세 개나 보내줄게 가셨죠, 저희 뭐하지? 모르죠 내가 원래 할 거 없잖아, 우리 지금 그럼 노래만 가야지, 그냥 가서 노래만 가야지 네가 할 거 없어서 그냥 노래만 가는데 그냥 코너로 가든 노래만 가는데 할 거 없어, 너희들한테 해 코너로 갈래, 노래만 갈래? 도친 게 진이야 코너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코너 가자, 맨 코너 어디 있지? 아니, 노래만 갈 거 여기 바로 위에 아, 여기 아, 여기 백수, 백수야 안녕 하나, 저기 거기 있지 않아요? 그렇지, 한국이에요 잠깐, 이렇게? 거기 포인트 얼마 아닌가? 아, 거기까지 가자고? 불금이라 가긴 할 만한데 근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귀찮아 잠깐만 이게 뭐야? 형 어? 아니에요 왜? 아, 방송, 방송하고 쉬다 말해줘 아 방송, 잠깐만 떼주면 안 돼요? 한 명, 잠깐만, 들어볼래? 뭐, 뭐라며, 한 명 있자, 해서 한 명 있자 안녕 됐어? 그래요? 응 내가 할게요 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나도 지금 문을 두었어 무릎에 떴죠 어 안녕 아, 조짐이가 닫아봐 지금 노래방 갔었잖아 쉬면서 좀 취해야지 나 마스크 했어 그냥 노래 잘 못하는데 좀 취해야지 우선 네가 노래 싸기인데 노래 싸기 그거 뭐야, 진짜 바로? 그게 뭐예요? 노래방 여기 가자, 맨, 니네가 너가 노래 주시잖아 저, 저, 직접 홍보기 오면 노래를 못해 여기가? 네? 시간 뒤에요? 어 달려, 달려 3천 개 3천 개? 네 3천 개면은 그 상태? 잘 못해 살 때 한 맞아, 그거보다 싸 살, 네가 발열 때는 몇 하나 해 네가 3천 개 발열 체체이 왔습니다 저기요 내가 엉망치고 있는 게 못난 거야 지금 눈에 막았어 나 진짜 한 달째 막